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하이브사나 레이블 어두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어두어는 이런 견해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3.1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어두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 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는 어두어와 하이브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여러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어두어와 결별하더라도 뉴진스라는 그룹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어두워 결별하더라도 뉴진스라는 그룹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아티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